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가겠습니다. 일본판 미션 있습니다. 버섯상태로 클리어하면 3천원 꽃상태로 클리어하면 5천원 꼬부 김님께서 비춰주셨구요 왜죽어 에라이 에 그렇게 어려운 매우는 아닌데 시간 저도 짧고요 으 으 으 으 으 어? 그렇지만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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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스피드런이면 사실 버섯이나 꽃상태로는 클리어가 거의 없죠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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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삭! 맵을 순삭 시켜버려 calculations 그러네요.. 만약에 먹더라도 나오기가 힘들네요 꽃 와! 3초 꽃 나오면은 블럭 bisaşa California 맞으면서 버섯 상태로 나올 수 있긴 할텐데 근데 먹으러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어허허 허허 오케이 어우야 허허허 죽배대야 어우야 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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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젠장할 아잇 장난하냐고 예이 버섯이라도 좀 줘라 좀 아이 뭘 줘야 유지를 하고 클려라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니 선택해라 헋 오호허허허허헣 나이스시 어 어헉 너어 오예 어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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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깜짝이요 왠지 낚시일거같은데 이거 어떡하죠? 버섯을 먹으러 가야되나요? 나이스 샷입니다. 제작장님 아주 좋아연 감사합니다. есс 뭐지? 와우 와우 호구 김님 후원 3,900개 감사합니다 얏 얏 뭔데 뭔데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게 뭐하자는거지? 어휴 깜짝이야 아휴 깜짝이야 아이 뭔데 진짜 아니 근데 파워를 내가 여기서 흔들려 봐야 거북꽃 안죽는데 뭐하자는거지? 리셋이죠 그냥 어 리셋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나왔네? 다른 곳이예요 동전이 남아이잖아 하하아 아하아아 오케이 아하아아아 아하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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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하아 동 Gen 아하아 아하아 좋아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고 와 진짜 왜 이리로 가는게 진짜가 아닐까? 파이프가 있네 아 아 맵이 왜이렇게 생각보다 컸냐? 아악 헐 제대로 가는거 맞을까? 과연? 와... 진심인가? 와... 이거 유시모 아니라고... 와우 이 문이 설마 시작의 그 문은 아니죠? 진짜? 다른 데로 가는거죠? 뭐지 이거? 뭐지 이거?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... 죽어졌어... 죽어졌어... 다른 애들과 또 키가 있을까봐 안잡을 수가 없어요 하... 잡았어야 하지 않았을까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sins 안 돼? 네 но iony ch ro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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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가요 신기하네 스프링점프하면 좀 더 빠르구나 스프링점프하면 좀 더 빨라요 신기해하구만 마지막 버서 상태로 클리어라도 하자 커 죽으시긴 하는데 바로 맞아야 돼 아 왜이래 들어가야 돼요 뭐죠 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 이거 오른쪽 거는 방금 들어가던 데랑 보였던 그렇죠 막아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 파이프 들어가는걸 군바 밟고 가야 된다 높이가 안 돼 오케이 아우 노우 설마 느려가지고 막히나? 어휴 밑에도 후파가 있어요 어 어 끝났어 결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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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스택 버섯상태 한번 볼 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